평범한 인상에 굉장히 추억을 만들어주죠 이 고정하게 나와란 상태에서는 갑자기 그 추억을 필요하게 된 거 티비 보다가 평범한 동생 덕분에 더 흉협하게 된 거 선물받은 김에 친구들과 사진 찍고 메모도 적는 거 공연표 한 장 남았다는 동료 전화에 심심했던 주말 약속 생긴 거 그래요, 즉흥적인 계획 그만큼 재미도 기대감도 뚜베! 아닐까? 자, 지금 시리즈가 안 먹으면 그릇이다든지 한 번 찍을까요? 이제 시리즈가 안 먹으면 그릇이다든지 한 번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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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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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raming. 안녕. icons. 안녕. 침팡팡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